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라이더 원영교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 드릴 장비는 화이트 스페이스 AMF 파크 152 사이즈인데요 우선 제 키는 170cm 이고요 몸무게는 54kg 정도 나갑니다 우선은 제가 방금 멸런 타봤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볍지 할 정도로 보드를 이렇게 제자리에서 발로 들어봤는데도 굉장히 가볍게 데크를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가벼운 거에 비해서 데크가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또는 거친 슬로프에서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탄성 또한 굉장히 우수한 탄성을 갖고 있어서 알리팝 그리고 지빙을 인하고 아웃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채공에 문제없이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하이브리드 캠버이고요 하이브리드 캠버의 장점은 정캠과 여캠을 거의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파크를 타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 엣지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캠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빙턴 그리고 그라운드 트릭 그리고 파크 하프파이프 그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절대 모자라지 않고 재미있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펙의 데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드코리아 라이더 원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